이렇게 해야 되는 점은 iven 들어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야 워낙 이찬원님 자칭 타칭 삼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찬원님을 찐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보다도 이찬원님을 워낙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기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바로 유인경 전 기자입니다. 경향신문에서 아주 유명한 기자였고요. 기자를 하면서도 워낙 방송에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은퇴 후에 작가로도 활동하면서요. 방송국에서 문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경 기자가 본 우리 이찬원님의 미래성 그리고 현재 위치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자님 유인경 기자님 아니십니까. 아휴 정년퇴직의 힘인걸요. 전 기자죠. 한문 기자는 영원한 기자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요즘은 또 책을 내니까 작가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그러면 유 작가님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시국에도 계속해서 강연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는 굉장히 급격히 줄었었는데요. 이제 올해 봄부터는 조금 풀려가 기도 하고 강의 요청도 오고 또 제가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라는 중년 여성들 후배들을 위한 책을 내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그 책을 계기로 또 강의 요청도 들어와서 감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우 저한테도 자료 주시면요. 제가 연예부 기자들한테 좀 돌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방송만으로도 충분한 홍보입니다. 네. 아니 최근에 강연 섭외가 10건이 왔는데요. 네. 그중에 8건이 다 유인경 기자님을 섭외하는 건이에요. 아 브라보. 감사합니다. 만세 만세. 요즘에 방송은 뭐 뭐 하세요? 동치민은 여전히 나가고요. 네 네 네. 네. 뉴스파이터라는 시사 프로그램도 나가고 네. 아침마당 그리고 간간이 최근에 또 이제 욕을 먹긴 했지만 조영남 선생님. 네 네. 신분이 있어서 살림하는 남자에도 출연을 해서 뭐 나갈 예정이고요. 네. 아유 뭐 의리가 있으니까 나가셔야죠. 네. 남편분도 형님도 잘 계시죠? 지나치게 잘 있습니다. 아 네네네. 이번에는 좀 이찬원님에 대한 소식을 묻고 싶은데요. 우리 이찬원 씨 이제 데뷔한 지 1년 반 밖에 안 됐는데 새내기거든요. 근데 tv조선의 화요청백정 그것도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이재랑 같이 더블 mc를 맡았습니다. 네. 근데 신고식을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저기에서 방송계에서 칭찬하는데 우리 유 기자님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찬원 씨가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네. 뭐 탑6 나왔을 때라든가 사랑의 콜센터 보여주는 뭐 이런 것. 즉 뽕숭아 학당 이런 데를 보면 아 저 친구는 mc래도 되겠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스포츠 캐스터도 워낙 잘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트로트 역사만이 아니라 가요 거를 완전히 깨뚫고 있어서 네. 네. 아 총명하고 재치가 있고 유머 감각이 있다라는 거는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을 했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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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치 그 다음에 일단 너무 또 보면 아 조카 삼고 싶다 뭐 아들 삼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좀 귀엽지 않아요. 귀엽지 않아요. 때로는 또 개구장이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밝은 기운이 그런 프로그램에 가서 잘 발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박수를 좀 보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젊은 좀 분위기를 몰아서 다른 어떤 데서 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 날에는 또 뽕숭아 학당 끝난 다음에 플레이리스톨하고 우리 또 김희재 씨랑 더블 mc로 또 플레이리스톨을 진행하니까 사실은 9월에 계약이 끝나고 여러 곳에서 방송 mc로 노리는 또 가수 중에 한 명이 2천 원이더라고요. 못할 거 아무것도 없죠. 학교 다 맞췄죠. 군도 다 갔다 왔죠. 노래 잘하죠. 말 잘하죠. 재능을 썩힐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부터 너무 막 잘해서 스타가 돼야지 이미 스타긴 합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서툰 맛 그다음에 약간 미숙한 맛 이런 것도 팬들은 다 사랑할 각오가 돼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본인의 재치나 입담을 뽐냈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거 믿어 의심치 않은 건 뭐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서 그만한 정보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가수라면 진행을 하러 갈 때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기본 출연자들의 모든 걸 다 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찬원 씨는 가슴으로 노래 부르는 가수지만 머릿속에는 서랍처럼 정보가 다 정리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수시로 가슴과 머리에 서랍을 왔다 갔다 열면서 하면 오래 가는 연예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동갑인 친구 황윤성의 밥값을 자주 내주고 선물도 많이 해주고 또 스태프들의 밥값을 자주 내주는 연예인으로 그런데 팬들이 봤을 땐 즐거운 걱정 아닙니까?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잘 베푼다는 건 덕을 많이 짓는 거고요. 저희 어머니도 유언이자 저에게 늘 가르치는 말씀이 남들한테 밥 많이 사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유인경 기자님은 남편분한테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흉을 보고 욕을 벌면서 출연자를 받기 때문에 그건 약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친구들이랑 후배한테 밥을 사는 게 제가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맞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밥 정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선배들한테 갈 때도 전에도 이명웅 씨가 CF 찍고 있는 현장에 갈 때 맞아요. 빵을 사서 가는 장면을 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생인데 그냥 빈손으로 가도 되는데 아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좀 잘 받았나 보다. 엄마 아버지가 식당하시면서 잘 베푸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밥 추억을 남기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이 더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찬호 님이 우리 유 작가님 앞에 나타났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일단 심쿵할 것 같고요. 너무나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너무나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너무나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래서 이찬호 씨한테는 사람이 얼굴에서 이제 아내의 마음이 드러날 나이가 됐어요. 서른이 넘으면 아직 안 됐지만 이찬호 씨한테 지금의 밝음, 지금의 감성 이런 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잘 지내고 아무리 지금 진행자로서 요청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이찬호 씨의 기본은 가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노래에 더 많이 진하게 찬또배기로서만이 아니고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찬호 씨를 너무 틀에 끼워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찬또배기 말고 수많은 곡을 잘하는데. 그렇죠. 다른 장르에도 좀 도전을 해봐서 100세 시대인데 나이 들어서까지 훨씬 더 우리에게 시대의 시대마다 기억에 남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거나 할 말도 없이 지금처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이찬호 님의 팬덤도 지금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팬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찬스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의 말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팬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니까 연예인도 우리한테 사랑을 좀 보답해줘 라고 해서 요새는 역조공을 한다 그러나?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찬호 씨 노래를 사랑하고 이찬호 씨가 같이 더불어 성장하길 바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선물도 주고 사랑하고 하니까 당신들도 우리한테 신경 써줘 마음 다 비우시고 처음 우리가 이찬호 씨의 팬으로 설언한 것처럼 나쁜 일 하면 채찍도 하고 조언도 하고 다 해주셔야죠.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바로 잡아줘야 되겠지만 잘하고 있을 때는 마음껏 자라는 것. 팬들 때문에 너무 의식하지 않게 그냥 그렇게 그렇게 무한 성장을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보니까 가끔 이견이 엇갈리는 다른 팬클럽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동 단결해서 이찬호 씨가 팬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라고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햇살도 뿌려주고 그러는 찬스님들이 지금도 이시지만 계속 지속적인 사랑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서 마땅한 아주 찬스 잘 고른 분입니다. 이야 멋진 말입니다. 저도 무한적으로 우리 유인경 작가님을 강연시장에 쭉쭉쭉 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찬호 님에 대해서 인터뷰해 주신 우리 유인경 전 기자님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스카페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찬호 님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승용하시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고 최고인 하루가 되십시오. 이찬호 님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찬호 님만 지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호 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스카페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호 최고 찬스카페 최고 우리 모두 최고!